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이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번 시간에 판다스하고 그 다음에 오픈CV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 분석하고 연관관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간단한 시리즈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실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행과 열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에서도 행과 열로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1차원 배열입니다 사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기존의 엑셀 파일보다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뭐 파이썬으로 이렇게 판다스로 했을 때 그런 데이터 분석하고 또 엑셀로 했을 때 데이터 분석하고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엑셀처럼 행과 열로 만들어진 하나의 2차원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시리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걸로 모여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열들은 각 시리즈의 객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요 이것을 좀 그림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한다면 이제 데이터들이 말 그대로 이게 2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아니죠 행과 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4개 정도 있다고 하죠 4개 정도 하면 4,4,16 하면 데이터가 이제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시리즈의 객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 볼 때는 이렇게 보면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1,2,3,4,5,6,7,8,9,7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시리즈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시리즈 두 번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쪽 이제 열이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 열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값인 것을 열로 저희가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별도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인덱스죠 앞에서 시리즈하고 동일합니다 이 행은요 그래서 여기 행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덱스로 됩니다 이제요 인덱스요 그래서 요거는 인덱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런 파이썬의 딕셔너리 파일 형태 딕셔너리 파일 형태 같은 건 바로 요거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의 시리즈가 요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정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것을 그냥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시면은 좀 어렵고요 아마 데이터를 실습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식 항상 예 주식 저도 이제 주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음 주식에 관련된 것들을 좀 넣도록 할게요 요 데이터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집어 넣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다스도 배우시고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링 과정 예 주식 정보들을 크로링을 해서 가져오는 것까지 해서 판다스에다가 적용한다면은 요런 데이터가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오겠죠 자 요거는 이제 파이썬의 이제 딕셔너리 파일 형태로 앞에서 시리즈로 사용했던 예 그런 형태입니다 요것을 그대로 한번 좀 사용을 해 볼 건데 종목과 종목의 이제 번호는 이제 사실 요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번호는 100, 200, 300 제가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식 가격도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출력을 하면은 우리가 파이썬으로 LST 언더바 데이터에 종목 가져와 그러면 얘네들이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약에 이제 변환을 한다면은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줄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나누면은 바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보이겠죠 요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리즈가 3개 데이터가 3개가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한번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할 때는 위에 있는 요 데이터 요 있는 데이터를 pd. pandas죠 pandas.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프린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린터를 하시면은 요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출력을 했을 때 그냥 이게 순서대로 요렇게 출력이 될 거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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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거가 이제 3개가 나란히 출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요 하지만은 출력한 것을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거꾸로 요게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시리즈로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요거는 인덱스가 이렇게 행으로 구분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이썬 쪽에서 이제 킷값이죠 이 킷값 같은 경우는 이제 행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이러한 그 파이썬의 그 딕셔너링 형태 같은 것을 변환을 해가지고 보여주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집어 넣으셔도 분명히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가 있고요 좀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식으로 미리 지정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여기다가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반영을 하기 전에 똑같이 앞에서 시리즈에서 그 출력을 했듯이 이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0부터 스탑 3 그 다음에 스텝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1, 2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컬럼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봐라 라고 해서 프린터에 df 언더바 데이터에 컬럼스라고 출력을 해 보시면은 종목과 회사 주식 가격이라는 것이 찍힙니다 종목 회사 주식 가격이죠 그래서 이게 컬럼 네임들이 이제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 때 처음부터 만들 때 지정을 한다면은 바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음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을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게 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d.m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2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생성을 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요런 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9만원 그 다음에 최고가 10만원 훨씬 더 이제 10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거는 12만원 15만원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조금 대충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 지금 처음부터 이 형식으로 만들어 주게 된다면은 요게 이제 헷갈리지 않고요 그대로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정을 해 주신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인덱스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것은 100, 200, 300입니다 인덱스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들을 삭제하고 싶을 때 위에처럼 되어 있다면은 위에처럼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면 요것들을 처리할 때 되게 헷갈리는데 요것들을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우리가 아 나 요 값을 지우고 싶어 요 값을 지우고 싶어 하나씩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인덱스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나는 인덱스를 다 지워버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지워지는 게 맞겠죠 우리가 원하는 값이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컬럼 기준으로 내가 이 주식 가격이라는 기준으로 나는 주식 가격은 안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컬럼 기준으로 요것을 또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덱스라고 하는 거하고 컬럼즈라고 하는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은 뭐 이거는 주식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오겠지만은 뭐 다른 뭐 데이터 정보를 유일별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정보들을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인덱스가 아니고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덱스가 되겠죠 야가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뭐 10일 동안의 평균 가격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름도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기준점도 나중에 바꿀 수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되고 당연히 이제 컬럼 정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다 바꿀 수가 있겠죠 뒤에 쪽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에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미리 제가 코딩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미리 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위에서 나왔던 요 가격에서 인덱스 정보를 한번 이제 바꿔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다스의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 값을 이제 101, 102, 103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본 파일을 미리 이제 하나를 좀 복사를 해서요 다른 걸로 이제 바꾸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괜스레 위쪽에 있는 요 리스트 데이터 2 값을 계속 건들기보다는 새로운 걸로 이제 바꾸 그 카피를 해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컬럼 정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컬럼 정보도 똑같이 이 데이터의 컬럼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각 주식이름 가격 최고가로 해가지고 바꿔 가지고 저희가 프린터를 하시면은 이렇게 바뀐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이 바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네 저장을 해놨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원본 파일은 건들지 않고 데이터 3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다 똑같이 복사를 하는 겁니다 네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드랍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드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정해줬던 인덱스 기준으로 현재는 이제 인덱스가 이제 100일이죠 이 100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삭제를 할 때는 이 드랍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스 투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 3에 대한 원본 객체들을 직접 수정을 해 나갈 때 이제 투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요 이 드랍이라고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본 객체 기존 객체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객체들을 반환하는 그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르를 하셔가지고 원본 객체를 직접 수정해 나간 거라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3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인덱스 기준으로 삭제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제가 되죠 나중에 이제 열 기준으로 삭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야 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 사항들이 오시면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빠졌고요 현대차하고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주식 정보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다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들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만이 나중에 이제 다른 오픈 CV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이렇게 섞어 가지고 사용한다거나 어떤 이미지들을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는 또 저희가 판다스의 그런 시각화 그런 거 정도까지는 좀 나가야만이 뒤쪽으로 다시 아니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것들하고 이제 융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다스에서는 그 정도까지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